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알려주는 주식아재 특별편 에이델리 맵 황주명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특별하게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어려운 시장 마음을 잡을 수 있는 테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테마하게 되면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테마는 시장 중심 테마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어려운 주식시장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사업과 또 앞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갖고 있다고 하면 두려움 속에서도 기대감으로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곧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3대 테마 플러스 원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그리고 UAM 그런데 오늘은 UAM은 빼고요.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주시장에서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10년간 성장할 기업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고 회사가 변하고 또 성장한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꼭 들어오길 바라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외국인 기관이 나갔던 종목들이 어떤 상황에서 들어올 수 있고 또 어떤 종목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주식을 바꿔야 합니다. 주식 태도를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외국인 기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산 종목에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매법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을까. 시장은 변했고 상황은 변했다. 이제는 기회를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10년 사이클을 준비하시자라고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10년간 20배 이상 성장할 산업 많지 않을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할 수 있죠. 많은 현인들이 주식 투자 현인들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주식을 살아 그리고 그것이 성장할 수 있다면 최고의 투자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요즘에 택시를 타거나 혹은 주변을 봐도 전기차가 과거에 비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도 있고요. 지금 국내에 있는 자동차도 전기차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충전소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기차 하게 되면 아 불편한 것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왜?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꿈만 갖고 가는 주식은 이제 끝났다. 꿈과 현실이 결국은 맞았을 때 그리고 현실이 이루어졌을 때 초기 구간에서 우리는 주식을 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2차전지에 대한 시장은 확대되고 있고 국내 3대 중대형 배터리사에 대한 니즈와 또 필요성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핵심 구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이런 얘기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주식에서 또 하나의 필수 요소 끊임없이 쓸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략하라는 얘기가 있죠.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처음에는 그 매출이 극대화되겠지만 그리고 나서 한동안 매출이 없으면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연료, 원료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쓰임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이고 계속 쓰이는 곳에 주가가 강할 수밖에 없고 시점이 강할 수밖에 없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정들을 우리는 2차 전지에서 전극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서 전극 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가는구나.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 다 보게 되면 전극 공정 섹터에 있죠. 양극제 많이 들어보셨죠? 은극제, 전액, 분리막 이런 섹터들이 결국은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구성 전극 공정의 핵심 구성입니다. 양극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출력량을 많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정말 극도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CNT 도전제 조금 더 잘 움직일 수 있게끔 잘 효율을 낼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이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극제 저장을 하는 공간 그리고 잘 흘러갈 수 있게끔 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중앙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은극제 시장은 또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양극제와 은극제, 양에서 항상 음으로 가죠? 그러면 음은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자, 근데 항상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30년부터 영국은 내연기간 자동차 판매 금지를 합니다. 2022년 11월에 법안을 벌써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가솔린과 경유차 판매 금지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모두 다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성, 확실성, 이것이 결국은 주식에서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핵심 페트럴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어려울 때도 항상 전기차를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많이 상승했던 전기차보다는 이제 막 상승할 수 있는 진입구간에 있는 새로운 사이클에 올 수 있는 전기차를 보자라는 말씀도 항상 드리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말씀드렸던 혹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는 CNT 도전제도 말씀드렸었는데 나노시진 소재, 캠트로스 이런 종목들도 많이 갔었죠. 근데 이제 또 확장하면 돼요. 오늘 주시가제 특별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극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많이 갔던 섹터는 눌릴 때 활용하고 덜 갔던 종목들은 주가가 바닥일 때 매집하라. 여기 또 주식에서 하나의 투자 틱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구성 중에 이제 제가 은극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은극제 대장은 포스코케미칼이 지금 대장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요. 은극제가 쉽게 얘기하면 흑연, 흑연이라고 연필심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확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 좋긴 한데 뭐가 있냐면 크랙이 생기면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회복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아, 조금씩 실리콘을 더 넣어볼까? 실리콘 첨가제를 넣으면 확장을 하는데 실리콘을 이렇게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크랙이 조금 더 안 생긴다. 근데 얼마나 실리콘의 문제 중에 하나는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금방금방 부피가 팽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을 잘게 쪼개서 집어넣어야 하는지, 그 비율을 맞춰야 되는지 지금 이 정도 시장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고체 배터리 흑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주목해야 될 섹터,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은 어디 있다? 은극제에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셔야 되고 이제 양극제가 극대화되고 양극제가 안 간다는 부분이 아니라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나노, 여러 가지 CNT 도전제까지 나왔었죠. 그럼 이제는 전액이라든지 혹은 은극제, 덜 갔던 섹터 중에서 지금 바닥에 있는 섹터들을 또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죠. 미리 6개월만 앞서 나간다 하더라도 주식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A부터 Z까지 주식 아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확장을 해볼게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장이 있습니다. 무슨 시장? 폐배터리 시장. 2차전지라는 것이 결국은 충전을 해서 쓴다라는 거죠. 우리가 1차전지는 일회용 한 번 쓴다. 우리가 얘기했던 편의점에 사가지고 이렇게 껴가지고 쓰는 것들, 배터리들이 있죠. A라든지 AA, 대부분 1차전지죠. 한 번 쓰고 마는 거. 2차전지는 충전이 돼서 쓰는 거. 두 번, 세 번, 네 번 쓸 수 있는 게 2차전지고 3차전지는 태양광 같은 자가 발전 능력까지 있는 것을 3차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2차전지의 배터리를 만드는데 우리 대부분 전기차의 비용은 다 어디서 들어가요? 배터리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배터리에 대한 비용들을 얼만큼 줄이느냐, 혹은 활용할 수 있느냐인데 그러면서 발전된 게 뭐예요? 2차전지의 배터리 충전 기술은 다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또 다시 고쳐서 쓰면 어떨까? 바꿨으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폐배터리 활용에 대한 방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과 리유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차전지를 다시 잘 고쳐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결국은 충전지잖아요.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있겠죠. 산업용 전지로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의 팁. 2차전지 중에서 실제로 가능한 응급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와 그 다음에 배터리 재활용. 근데 배터리 재활용도 그냥 한다 이러면 안 돼요. 모두 다 바이오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현대차, 기아차, SK이노베이션, LG, 에너지솔루션 등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배터리 재활용 회사를 자회사든 아니면 본회사에서 찾아본다면 그것도 투자 팁이 될 수 있고 계속해서 보신다면 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2차전지까지 이야기 드렸으면 바로 또 빡 넘어가 볼까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특별 표현인 만큼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메타버스라는 것도 제가 시장에서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요. 금리 인상 이후에 기술주들에 대한 약세 흐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되고 위기는 곧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근데 정말 기술이 많이 우리나라와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발전하고 있어요. 자, 빅데이터 기술, 정보를 잘 가공하는 기술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도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오브 싱, 사물인터넷 기술도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혼자 자가능력과 또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게 발전을 하죠. 메타버스 뭐예요? 유니버스, 즉 현실의 세계를 뛰어넘는 세상 가상현실, 가상세계 뭐 이런 현실들이 있고 혹은 증강현실, 현실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세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의 기술이 발전되면서 사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마케팅에서도 활용이 되죠. 내가 현실 생활에서는 좀 어렵고 현실 생활에서는 조금 제약적인 건강 문제도 있지만 오히려 가상공간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이 광고 마케팅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세상이 지금 극대화되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에서 지금은 어떤 새로운 세상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이용한 상황이라면 이제는 구글 글래시즈라든지 혹은 센서를 만들어가지고 메타에서는 센서 기술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실제로 요즘에 놀이기구 같은 경우도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서 놀이기를 만들려면 안정성도 있고 정말 설계도 복잡하잖아요. 근데 글라스를 쉬고 나서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체험형 놀이기구인데 정말 실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발전되고 있다. 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는 잘 발전이 안 되지만 결국은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는 뭐예요? 평화롭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그 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살면서도 편리하게 살고 싶은 부분 이 편리함 속에서 메타버스가 더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원과 창출이 되고 있다. 유튜브가 이렇게 발전될지 몰랐잖아요. 유튜브라는 것도 결국은 내 한 공간 안에서 1인용 플랫폼을 통해서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유튜브라는 세상이 현실에서 만나서 일을 풀어가는 게 훨씬 더 낫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장이 발단됐다는 것은 결국은 또 기회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저는 또 생각합니다. 항상 미래의 기술은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에 좀 앞서 나가서 종목들을 바라보는 눈도 분명히 지금은 힘들지만 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테마죠.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전임상과 임상과 신약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특별편이기 때문에 기본사항을 딱 가져가자 이거죠. 자, 임상은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전임상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 화학적 작용과 그 다음에 또 어떤 작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동물에게 실험하는 게 있죠. 그와 관련된 기업 동물에게 시험되는 기업 중에 노토스라는 게 있었고 화학적 작용에 바이오톡스택이라는 게 있었죠. 관련돼서 노토스가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갔던 이유 일전에 어떤 이런 공부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임상은 1상, 2상, 3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전임상 시험을 설명을 드렸고 임상 1상은 약간 건강한 사람하기입니다.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상 2상은요. 이제는 병이 있는 환자에게 하게 됩니다. 소규모 환자로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부분의 비용들을 다 뛰어넘는 70% 이상이 되는 비용은 임상 3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갈 때는 임상 2상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라이선스 아웃을 많이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쪽에 여기까지 했던 결과 보고물을 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임상 1상에 들어가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 2상에 들어가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 3상에 들어가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 봅니다. 3상은 실패하게 되면 주가 하락의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비용을 집어넣고 안 되는 경우 얼마나 또 리스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주식을 알수록 재밌죠. 그러면 내가 임상 2상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분류해놓고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기업들 임상 2상이 완료될 수 있는 기업들을 본다면 미리 또 주가에 대해서 상승 예측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만을 딱딱 집어드립니다. 자, 메타버스 2차전지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에서 핵심보다? 임상 2상의 포인트를 두자. 그러면서 또 보셔야 될 게 뭐 있냐. 임상 4상까지도 나옵니다. 10판 후 안정성 유효성까지. 근데 오늘 핵심 테마는 핵심 부분은 뭐다? 임상 2상이다. 주식이라는 것이 어려움은 한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적용해본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2차전지 오늘 팁 음극재와 리사이클링을 보자. 그 다음에 메타버스의 팁은 플랫폼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의 플랫폼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에서는 임상 2상의 핵심 기술을 보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잘 분석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함정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본적인 테마 강의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함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함정은 현실화될 수 없는 것들이 가끔 뉴스화 될 수는 있습니다. 왜 시행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항상 질문을 넣으셔야 됩니다. 어, 현실화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10년 이상 성장을 했을 때 정말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주도 산업이 될 수 있고 정말 그것이 산업의 매저 섹터가 될 수 있을까 답을 얻는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큰 해답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제 학습을 하셨는데 관련된 종목 딱 세 가지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 바이오 순으로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뭐,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실적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턴 라운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 이제 IT 관련된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관도체에는 겨울이 오는가라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또 솔브레인이 갖고 있는 핵심 사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 전액 액인데 흘러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잘 흘러갈 수 있게끔 즉, 모든 것은 양극에서 은극으로 이온들이 움직이는데 이온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것이죠. 실적도 굉장히 좋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좀 시장에 국내 리스크와 함께 주식이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부터는 크게 불안한 요소의 가격은 좀 많이 없어졌다. 19만 원, 18만 원, 17만 원 이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다시 개선세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전에 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지속적으로 쓸 수 있다는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죠. 이제는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양극재는 됐으니까 양극재나 은극재나 리사이클링 그리고 전액 이런 포인트들을 보신다고 하면 분명히 또 좋은 성과와 좋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지금은 하방 추세처럼 보여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방 추세고 전주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는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할로 접근한다면 지금부터는 부담 없는 가격적인 포인트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이 한 40만 원, 37만 원 정도 됐으니까 거기에 50% 정도만 하더라도 18만 원 정도가 되니까요. 이제는 좀 안정적인 구간 안에 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 우리가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계 경제의 위기가 왔을 때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플랫폼이나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과밀권이 되고 너무 만약에 과하게 떨어졌다고 하게 된다. 매도가 이제 과하게 과밀하게 되었다고 하면 다시 반대에 대한 기회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넘버원 기업을 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결국은 포탈 검색 1위 업체죠.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플랫폼 포탈이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다음이죠. 이런 쪽에서 대부분의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제페토라는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다시 확장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지금은 성과보다는 우려감이 있는 국면이지만 그렇다고 실적이 최악의 상황까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터너라운드를 할 수 있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또 핵심은 뭐냐 얼만큼 고객의 니즈와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겠느냐도 결국은 자산의 가치가 되는 세상입니다. 아마존이 다시 터너라운드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수많은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는 부분 이것이 결국은 장점으로 잡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주로서 네이버라는 수많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수많은 이용자들이죠. 이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다시 한 번 가치로서 두각받을 수 있다. 지금 한 21만 6천 원, 21만 4천 원 시가총액도 지금 40조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는 지금은 거품보다는 이제는 다시 저평가 메리트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제약바이오 중에는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꿈이 큽니다. 이게 하나만 잘 되면 인간의 가장 큰 꿈은 뭡니까? 결국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 사는 거. 세 가지였어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고 잘 사는 거. 경동 제약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적자인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경동 제약은 흑자 기업입니다. 근데 더 메리트 있는 건 배당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가끔 주식을 하다가 우리가 뭐 신이 아닌 이상 당연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손실이 나오면 불구하고 아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자신감이 금업보다 중요할 때 우리 경동 제약은 배당이라는 것을 줍니다. 영업이 흑자에. 근데 400원 줄 때도 있고 500원 줄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연별이기 때문에 작년치밖에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배당에 대한 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한 8천 원 기준으로 400원 준다면 5% 가까이 되는 거죠. 그만큼 많이 줄 수 있는 부분. 그럼 종목이 좀 장기간 걸리더라도 배당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시세가 나오면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주들은 언제든지 또 성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오늘 강의를 드렸죠. 신약이 팔리거나 원료의 약품이 팔리거나 펀더멘탈이 만들어지면 또 투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시장은 항상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세에서도 상대적인 또 박탈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려운 장세에서는 또 더 강한 어떤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데 주시장의 돈 번분들은 혹은 주시장의 수익을 보신 분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자리에서 분할 투자를 하신 분들은 결국 좋은 어떤 수익과 또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시장 분명 어렵지만 주시과제 A부터 Z까지 여러분들과 모든 내용을 함께하면서 자신감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를 통해 바라본 시장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십시오.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시과제였습니다.